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일몰죄가 뭐예요? 99년도예요. 1999년도에 성남에 대지를 소유한 땅 소유자라 있었는데요. 그 대지에다가 학교 부지를 지정해놓고 학교를 장기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정할 당시에 그런 대지에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다. 그래서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중에 하나로 도시공원 일몰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학교, 공원 다 포함되는데 문제는 그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바로 모든 사용이 가능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로 인해서 도시공원도 같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7월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2020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2000 몇 년도? 네. 2000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안에 공원 부지로 지정된 것은 전부 그럼 공원으로 만들어라. 부지를 아예 다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사가지고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라. 20년 동안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거는 공원 부지에 아예 해제한다. 네. 맞습니다. 폐지되는 겁니다. 지금 대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504제곱킬로미터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절반이 넘는 5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전부 다 합친 면적의 한 절반 가까이? 네.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땅을 사지 못한 경우들은 다 폐지됩니다. 이미 공원으로 조성됐더라도? 네. 아. 사유지인데 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서 공원까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 땅을 못 쌌으면 이것도 다시 공원을 없어져버린다? 네. 그래서 막 거기 둘레길도 다 걷어내야 될 판입니다. 그래요? 네. 네. 20년 동안 뭐 했대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중앙정부입니다. 관련된 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철도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조성비의 60%, 70%를 지원했지만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상수단으로 왜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재산세라든지 상속세 감면 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도 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그것도 30% 미만인 지자체에게 땅을 다 사라. 그것도 정부 추산 국공유지도 거기에 포함된 국공유지만 해도 13조인데요. 전체 53조를 다 지자체에게 부담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애초에 왜 개인 소유인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그건 언제부터 역사가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제시대부터도 했고요. 지금도 사실 국립공원이라든지 상소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땅을 정부가 다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국립공원 안에도 사유지가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도가 잘못 도입되면서 도시공원만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급히 지어질 것들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도시공원만 이렇게 커다란 문제에 봉착되었죠. 그 2000년도에 이 법이 딱 만들어질 때 20년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그 20년 사이에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가 땅을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한 거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47% 정도인데요. 그것도 전부 다 산 건 아니라 도시개발을 하면서 일부를 공원으로 이렇게 기부채납 받거나 이런 형태로 얻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나마 47%는 그래도 문제가 지금 해결됐는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더 많군요. 네. 절반이 넘습니다. 시간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지들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거라면. 그냥 나대지예요? 임야예요? 그럼요? 97%가 임야입니다. 임야. 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하죠. 대지라면은 이거는 확실히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거지만 임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작은 산들의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들이겠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남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무슨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내년 7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남산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철점만 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남산에도 못 가요? 그렇죠. 관악산도 못 가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정부 청원에서는? 네. 정부는 이거를 지자체 사모라고 그렇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지자체한테? 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79억밖에 마련하지 않았어요. 79억은 또 왜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자체들이 도시공원 일몰 대상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것도 아주 매입이 급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좀 심각한 부분들은 우선 매입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매입하는 비용에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의 50%를 5년 동안 지원한다고 했더니요. 지자체에서는 아니 원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자 50%가 무슨 의미냐 해서 대부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절반 내주는 돈으로 79억을 책정해 놓은 거다. 네. 그리고 지자체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지금 계획도 없겠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가 소유한 도시공원만 도요. 평균 26% 많게는 92%까지도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공유조차 지자체에게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13조입니다. 잠깐만요. 국공유지도 지자체가 사라? 네.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 국공유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황당하죠.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데 국공유지를 배제해라 이렇게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각 기재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의 용지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인프라로 생각하지 않고 팔아서 재산권 행사하려고만 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부까지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예. 그런데 이게 환경운동 여러분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은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20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게 워낙에 입법상에 애초부터 잘못 법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것은 우선 매입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1조 2천억 원 되는데 그걸 지방체로 발행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또 20년 막 균등해서 갚잖아요. 그런 것처럼 1조 2천억 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20년 균등 상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사회자산권 침해가 안 되는 과도하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서 보존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예산의 약 한 26%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20년 균등 상환할 경우에는 그 비용도 53조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약 한 5천억 원 5천억 원 정도 80%를 지원한다고 해도 연 5천억 원 정도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5천억이면 된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가 책임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요. 네. 왜 도로나 철도에는 지원하면서 왜 도시공원은 지원하지 않는지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지금 초미세먼지는 41% 그리고 미세먼지는 26%를 저감시키는 이런 것이 공기청정기가 바로 도시공원인데요. 중앙정부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아니 국토교통부나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도 환경부도 의견이 없어요? 문제는 환경부가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경부로 이관해라 할 정도로 국토부가 두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시도 그런데 서울시에도 국가의 땅이 56%나 있습니다. 그걸 또 국경위지를 사라고 한다? 네. 그리고 국공위지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자고 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서울시 대책조차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공위지를 도시공원 일몰지에서 아예 배제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히지만 정작 내년 7월이 됐어요. 이거 우리 중앙정부 땅이니까 사라 했어요. 그런데 안 샀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철조방 치겠습니까 설마?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문제는 나라에서 이 모양이니 그러면 다른 토지 소유자분들 임야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어떻겠어요. 나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재산권 행사를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유지의 경우에 주차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려고 할 때 혹시 일몰지에 이런 걸 보고서는 값을 올려부르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지금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가 감정평가비용인데요. 고액수로 팔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딱 되어 있군요. 참 그게 지금 지자체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사실은 서울하고. 경기도? 수원 정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들은요. 제대로 된 대책도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설 같은 경우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대책을 지방체하고 같이 해서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 개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빨리 전문가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이 언제부터 지구의 날이 된 겁니까? 4월 22일은. 네. 1970년부터 처음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미국. 네. 이때 뉴욕에서 아예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상태에서 60만 명 이상이 미국의 도시공원인 센트럴파크에서 환경 집회를 갖는 것으로부터 지구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22일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날 그렇게 된 걸로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구의 날 맞아서 저녁 8시부터 한 10분 정도 불을 끕읍시다. 뭐 이런 캠페인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등 하나라도 끄면 전기가 그만큼 아껴질 것이고 그럼 그만큼 기후변화 좀 늦출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8시에 10분 불 끄기 제가 좀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